그러니까 이제 세 검사님은 회장님은 일당 100입니다. 지금 일어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이런 부모님 같은 자리에 마련한 점은 칭찬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최순옥 검사하고 우리 김경수 검사 저거는 세 시선을 취소해서 입었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, 홍 위원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됐습니다. 최순옥 검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말씀 히브리스의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.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기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번호함으로 강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발매하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호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